하나쯤 룩으로 오고 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모두 뜻대로 부르십을 이룬 자들에게는 모든 것에 합류가여 성원을 이룹니다. 아멘. 오늘 귀한 나를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기 시간으로 정의해 주시고 예배해 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진 모든 기도와 찬양과 만심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며 모든 일에 합류해서 성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원하신 축복의 삶, 감사의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회원들과 돈을 청소하지 못한 우리 회원들에게도 은혜와 축복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성령님께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을 들으시겠습니다. 신앙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음목 찬양단 찬양 대량이 되시는 우리 장석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고맙고 감사하시고 존경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립니다. 싱그러운 계절 꽃함기가 그윽한 5월에 저희들 머물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목회 모든 회원들 건강으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 월리에 의해 참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오신 당신을 사랑하는 종들은 신앙의 영장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대변인들이었지요. 말씀을 천하에 나가서 선포하는 귀한 선포자였습니다. 이들을 기여하옵소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목회원들 이제 노년의 삶을 살 때에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과 신의의 축복을 넘치게 얻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 손들이 이 땅에서 감상하여 주고 놀랍게 성공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삶을 저희들이 얻어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기능은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특별히 오셔서 말씀으로 이루어시며 노년들을 격려하실 우리의 말씀을 주시는 양춘길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목회 회원들에게 능력과 은혜가 되게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격려와 처방과 용기를 얻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에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서 뜨거운 예배 되게하시고 모든 순서 순서 하나하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되도록 도우시고 순서를 통해서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도록 오늘 우리의 회원들을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회장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횡무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회장님 강력케 하여 주옵소서. 많은 회원들이 함께하도록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존경하시고 부활하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변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찬송가 40장 주와라는 진실 모든 세께 다같이 들으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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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40장 주와란 찬송가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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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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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의 정규 회원이 될 날도 멀지 않더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다 앞서서 목사님들이 경험하셨지만 단임 목회에서 은퇴를 한다고 하는 것이 아마 두 가지 필링이기도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집을 벗어버리는 자유한 게 있겠지만 또 늘 함께하던 성도들 떠난 것에 대한 적적함이나 외로움도 있을 텐데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니까 본문에 앞서서 기모델소 4장 9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상당히 사도 바울의 외로움과 고독함을 우리가 함께 공감하게 만들어 줍니다. 티모다에게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냥 내게로 오라 하는 것도 아니고 속히 와라. 여기서 좀 느낌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가 이 느낌이 계속 오죠. 좀 홀로 외롭게 남아있는 그 모습 이 표현에서 그 느낌이 정말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또 12절에 보면 두 기부는 에베소로 보내는 거다. 어쩌면 한 상관이라도 더 곁에 같이 있는 게 좋을 텐데 또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기억을 돌이켜 보면서 14절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해만들어 그에게 갚으시니 과거의 아픈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의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이게 노선교사 특별히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도바울의 심정 어쩌면 평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고 이제 목회를 떠나 있는 은퇴 목사님들의 심정 이런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또 지금 당시에 당한 상황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그렇죠. 사람들은 오고 갑니다. 유익은 주사는 있지만 해를 끼친 사람도 있습니다. 또 환경은 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변합니다. 그날 사도바울은 주께서 변함없이 내 곁에 서 계시다. 그래서 관심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변하는 것들 환경은 또 나 자신이 점점점점 한계점에 미루게 되고 또 나이가 들어가고 그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다 변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당신의 초점을 맞추게 되면 상대 우리의 마음이 심지어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도바울은 특별히 고금을 전하다가 붙잡혀온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하죠. 다 나를 떠났어도 환경은 정말 힘들어졌어도 주님은 변함없이 내 곁에 서 계시다. 그리고 그분은 내게 힘을 주시다. 사도바울은 분명히 깨달았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여전히 내게 힘을 주셔서 이 재판 과정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의 산 진인의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것은 목적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나로말리야마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과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권짐을 하거든요. 보금을 전하다가 붙잡혀와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흔들리기 쉬운 상황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해서라도 익스퀴스 또 변명을 말을 바꿔서라도 일단 내가 안전하게 빠져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충분히 인간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셔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그 이유는 이미 내가 선포된 보금의 말씀이 이제 온전히 전파되기를 원한다. 그게 변함없는 진리라고 합니다. 조금 더 가감할 것이 없는 생명의 보금이라고 하는 것을 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더 전파되어 확인되어지고 더 많은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신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권짐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건 문자 그대로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붙잡혀온 그리스도인들이 원형극장에서 사자의 방이력을 했으니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음복회에 계신 여러 목사님들, 사부님들이 이렇게 세상에 큰 것이 변하고 또 최근에는 코로나도 극복하시고 또 육체적으로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또 세상 자꾸 변하면서 믿음 지킨다는 것이 힘들어지는데 평생 보금을 전해오신 우리 목사님들, 사부님들이 여전히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나아가신 그런 모습이 우리 목사님들이 전하시는 그 말씀이 정말 진이구나 그 말씀에 여전히 든든히 서서 나아가시는 우리 목사님들을 보니까 그 말씀은 정말 진이구나 그래서 은퇴하셨지만 여러 목사님들의 그 삶 자체가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삶 자체가 평생 전해오신 그 예수의 고음에 확신을 더하게 해주는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목사님들 곁에 서서 계속해서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마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인에서 던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되도록 있을지요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입으로 말로 보금을 전할 때보다도 이제는 삶으로 그 보금에 흔들려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목사님들 은퇴 목사님들 사모님들의 그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총과 구원의 능력이 참 진리로 우리가 영원히 붙들어야 될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더 크게 더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부디 장 주님이 붙들어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모든 악한 일 어려운 일 변질되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과 동의하신 삶을 끝까지 살아내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남은 삶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보이지는 않으나 우리들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으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평생 복음을 전해오신 우리 목사님들 또 함께 동력하신 사모님들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환경은 변하고 믿음 지키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 목사님들 변함없이 생명의 복음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앞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가는 이 모습이야말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변 사람들에게 확실한 복음의 증거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도바울의 곁에 서서 힘을 주시고 영광욕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이미 전파된 말씀이 더욱더 온전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신 주님 사랑하는 우리 음목회의 복사님들과 사모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오고가고 환경은 변할지라도 변함없으신 예수의 그리스도로 마리아가 날마다 담대하게 하시고 영광욕이 강건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나날이 되기하여 주옵소서 그 목표를 축복하시고 모일 때마다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 가운데 위로와 격려가 넘치게 하시며 흩어져서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은혜 보좌 앞에 상달되고 응답받게 하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모이면서 하나님 앞에 황금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황금을 드리는 시간은 찬송가 376장 내 평생소원 이로 찬송가 376장 내 평생소원 이로 찬송가 376장 내 평생소원 이로 찬송가 377장 찬송가 387장 찬송가 398장 찬송가 3000년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망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생활하셨도록 은과 금을 주셔서 맵고 마시고 생활하게 하시고 감사를 드려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오늘까지 건강주의에서 이만한 건강으로 모임에 장례하여 운부한 마음과 정성을 드려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예물을 바치는 손길 주께서 베세라 광야의 오병려의 축복이 임하여 귀한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현의 복음이 열매가 맺혀지는 귀한 예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신 우리 음목위원님들 모두에게 남은 여생 사시는 동안에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고 건강 때문에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성령의 영령으로 치유와 운청을 베풀어 주시며 강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감사를 드리는 저희들에게 선교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양 성교사님과 그 후에 우리가 아시는 성교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많이 도와주고 치유해주는 우리 음목회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종원님 되시고 저희 형들 모션 광고해 주시옵소서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부 뒷면에 온목회 소식이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순서를 맡아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회의 발전과 호요감에 보다 깊은 사랑의 결계로 성숙해지며 서로가 살피고 도우며 기도하고 격려하며 사랑합시다 오늘 특별히 말썽과 애찬으로 성겨주시는 피그림 성유로 교회 양충길 목사님과 교회 앞에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님의 은혜와 회원들의 기도로 16명 16명 8가정이 캠핑교행을 기쁨으로 다녀왔음을 보고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반갑습니다 오늘 출타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진경 목사님 가정 또 이 분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인데요 주진경 목사님 안병호 목사님 오늘 나오셨습니다 지난달에 오셨는데요 제가 소식을 듣기 전주관에 잉글무드 하스피럴 이물질시로 가셔서 브레인 사진도 찍고 이렇게 또 다시 나오셨습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라구요 이기승 목사님 몸이 불편하신데도 워크를 밀면서 오늘 성원을 모시고 오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신승용 목사님 또 구양은철 목사님 사모님 또 김천 목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주안에서 화목함과 행복한 가정이 되시길 바라구요 오는 14일 다음 주일이죠 14일 주일 Mother's Day로 사모님들에게 본회가 자른 선물을 준비해서 오늘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회원들의 동정 이현수 목사님 이제 완전히 누저리로 이사하시고 정의도 다 되신 줄 합니다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또 김연희 사모님 오늘 우리 모임을 참석하시기 위해서 아침에 공항에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좀 연체가 되는 지금이 참 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한 일이구요 그 다음에 어 어 김유명 목사님 출타하셨고 주진경 목사님 가정도 출타하셨고 어 이제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만 어 용환기 목사님 가정도 출타하셨습니다 예 우리 회장 한 목사님 가정은 8일날 대축하시구요 또 24일 날은 우리 진방류 목사님 척추 수술을 하십니다 이 모든 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들 사모님들 이제 남은거 뭐겠습니까 건강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어 여러가지 질병을 안고 지금 살아갑니다 혈압도 혈압도 높고 혈당도 있고 당뇨도 물론 잠도 잘 안오고 여러가지 어 우리 양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외롭습니다 다 사모님 사모님 오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박수 한번 박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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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기승 목사님도 박수 한번 해야 되겠고 박수하십시오 병강이 아주 안좋으신데도 이렇게 오늘 용기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 예배 마친 다음에요 어 우리 인원들은 잠깐 남아주시고 또 6월달에는 Father's Day도 있고요. 여러가지 의문을 할 게 좀 있습니다. 그 다음 오늘의 양식 6월에서 8월 분과 뉴저지 교회 협의회 주소록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씩 가지지 말고 한가득에 한 분씩은 가져야 모자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꼭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오늘 6월 정리모임은요. 6월 8일 목요일이며 예배인도는 회장합사무열 목사님 하시고 기도는 정영효 목사님 정영효 목사님 연락이 없었는데 오늘 안 나오셨네요. 예, 6월에 안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애창과 설교는 뉴저지 남성 목사 합창단과 단장 김동근 목사님 오시기로 되겠습니다. 어저께 다시 한번 포옹을 했습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그 남성 목사 합창단이 오면 그들이 합창으로 한국도 수료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창도 하시고 또 애찬도 대접을 하시고 단장 목사님도 말씀으로 경력해 주실 거고 그렇게 지금 섭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매월 정기 모임에 오셔서 취재해 주시는 김동욱 기자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가 456장 주와 같이 기록합니다. 같이 읽으십시오. 찬송가 456장 주와 같이 기록합니다. 찬송가 457장 주의 모습 즐거움이다 비가 우리 주님 너도 다시 말자질을 알겠네 한 번은 한 번은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영원히 우리 나이 같은 일 일어나 도약하라 주의 손에 힘을 잃어 생명들로 하겠네 한 번은 한 번은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영원히 고집기는 불판이나 험한 돌짝이라도 주가 믿고 아는데도 주와 같이 말했네 한 번은 한 번은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영원히 예수와 함께 우리 영원히 우리 영원히 한 번은 한 번은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도로 가리 양촌님의 목소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고 예배님 오시옵소서 나의 힘이신 요구하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이 충만하신 음목회로 모여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나온 날들로 인하여 감사하며 의대 자손들이 누리는 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음목회의 모든 주의 종들과 사모님들 또 자녀선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주가 나온 나이다 1부 예배 순서 이제 1부 예배 순서는 다 마쳤고요 이제 바로 이어서 대찬과 조카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회장 하상우연 목사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5월 생신을 맞이하신 원영만 목사님 사모님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혜실 사모님도 나오십시오. 네. 하상우연 목사님. 지금 이혜원 목사님. 오셨어. 조용 조용. 권록사님 속해 나오십시오. 이혜원 목사님 수업 많으셨습니다. 자 석희 홍사님 나오세요. 사모님도 석희 나오세요. 권록사님을 맞이하신 사장님이 이혜진 사모님 나오십시오. 이 시간에는 조용히 해 주십시오. 조용히 해 주십시오. 오늘 5월달 생신을 많이 하신 분들과 결혼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핀그림 성경교회 예찬을 준비하신 핀그림 성경교회를 위해서 우리 회장 하사부엘 목사님 특별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조용히 해 주십시오. 특별히 핀그림 교회에 부목사님으로 수호하시는 목사님으로 오셔서 지금 서울도 왔는데 시켜명을 왔습니다. 내가 지금 서남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나. 성경교회 강목사님이시고. 그다음에 권사님하고 장훈님도 몇 분 오신 것 같습니다. 예예예. 지금 양궁산 서울도 마신 가운데 음목회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이제 불흥간 우리 음목회 회원으로 가입하리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일찍 일찍 실정을 하면은 무대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찬과 더불어 오늘 생신당하신 분이 있으세요. 은현만 목사님 같고 이혜신 사모님 또 오늘 결혼 축하를 받으실 두 목사님이 계시는데 김환기 목사님과 6명의 사모님 결혼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천 목사님과 김경옥 사모님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생명 되시는 아부지 하나님 영원을 감사합니다. 일평생 주의 귀한 사행을 감낭하다 이제 주님께 주신 권력이 소진하여 은퇴하여 모인 이 음목회를 주님께서 기여하오시고 또 저희들의 예배를 위해서 귀하게 사열되는 양충준 목사님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 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또 준비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선배 목사님들을 공개하기로 원하여 이렇게 준비하는 모든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옵시고 지금 하시는 필거림 성교 교회 후에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사 마지막 때 딱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주의 재단으로 축복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권영만 목사님 이혜신 사모님 생일을 당하였습니다 그 생명을 땅에 보내주셔서 오늘날까지 귀한 생명을 유지케 하옵시고 그 생명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게 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한해도 주님께서 지켜주신 사원이 앞으로의 남은 생에 추구와 동의하는 귀한 삶 되게 하옵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아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용한기 목사님 여행의 사모님 또 김철 목사님 김교 목사모님 이래 길은 결혼, 길은 축하, 길은 이 시간을 당하여서 주님 앞에 감상을 드립니다 그 가정에 일찍이 주님께서 무한한 축복으로 말리야마 영의 양식을 도와주며 생명을 구원하는 귀한 가정으로 축복해 주소서 하오니 그의 남은 생에도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영육반의 강렬함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사 모든 삶이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들에게 삼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님 또한 이렇게 저희들 모임 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빈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사 저희들이 연약한 부분도 저희들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과 존경을 드릴 수 있는 이 음목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김규복 사문 나오십시오 그 예수 사문 이쪽으로 좀 들어오시고 의자 하나 더 보이십시오 앉으십시오 사문은 생리케일 좀 앞으로 좀 빌어주세요 자 캔들에 불을 켜 보십시오 불 켜놓고 우리 생일 축하 노래를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결혼 축하합니다 또 다시 부르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여름 축하합니다 여름 축하합니다 다시 부릅니다 여름 축하합니다 여름 축하합니다 여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칼리벨에 불을 끄겠습니다. 다 같이 협력해서 혼혈을 끄지마. 사원님 이제 끄세요. 사원님도 이리 오시고 하나 둘 셋 할 때 불을 끄고 우리는 박수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칼은 없습니까? 칼을 끄세요. 칼을 끄세요. 칼을 끄세요. 핸들을 뽑고요. 자 번복사님 이해시 칼을 잡으세요. 같이 잡으세요. 가운데 뽑아서 앞으로 지키면 됩니다. 가운데. 그런데 한말 세일이니까 이 얘기해도 괜찮겠죠? 짧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사실은 제가 팔순이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세일이니까 팔순이다. 여기 다 팔순 넘어서 하하하하 하하하하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아들이 여기 왔다가 아침에 놀이들 놀이들어 놓고 갔었거든요. 이제 개중이 잘 안 돼가지고 사실은 팔순 잔치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게 시간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짜를 받아서 파티를 했게 그렇게 하시고 계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지키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오늘 생일을 맞이하겠습니다. 고객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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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어봐요. 우리 양 목사님이 아마 스케줄이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바쁘신 것 같고 식사를 못하시고 가신다는 소식이 있는데 단체 사진을 우리가 찍어야 되거든요. 이거 목사님께도 기념이 되니까 먼저 어떻게 해야 사진 찍고 난 뒤에 식사하도록 합시다. 오케이. 그러면 일어나시고 조금 이 테이블을 앞으로 좀 당기서 뒤로 의자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 사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조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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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빨리 나오시시오 양옥상현의 네. 네. 주인공은 가운데 안써야되데 여기 저 청목말을 들여야되데 회장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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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게 나오세요 좁게 나오세요 좁게 나오십시오 회장목사님 회장목사님 잠깐 잠깐 회장목사님 오케 좁게 나오세요 어찌 4 하 35 상당히 잠깐, 스탠다, 분위기 있어. 오케이. 아, 이거 안무나 그냥 아, 이렇게 내가 갖고 전수가 이상일 것 같아서 오케이. 자, 앞으로 보십시오. 위기성 목사님